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빠세 초대석 제가 살짝 흥분을 했는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분을 모셔가지고요 살짝 떨리기도 하고 그러네요 제가 이제 과거에는 소설책을 거의 안 봤거든요 소설책만 봤었다가 최근에는 소설책을 거의 안 보거든요 재미가 없어서 고전 보다가 요즘 소설을 보면은 그냥 너무 비극적인 얘기들도 많고 현실과 별로 상관이 없는 게 많은 얘기들이 많았고 요즘은 순수무라고 별로 안 봤었는데 최근에 제가 유독 푹 빠진 소설책이 있었습니다 이미 제가 너무 좋아해서 저희 다독다독이라고 하는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1권 2권 통합으로 나왔을 때 그래서 상권 나오신다는 말씀을 들었고 상권 나올 때는 저희 방송에 초대해서 방송 보시기로 했는데 상권이 마침 나와서 지금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장안의 화제고요 아마 부동산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책을 저는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블로그든 카페든 저는 책을 또 많이 사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최근 몇 년 동안 읽었던 책 중에서 제일 재밌었던 책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인문학뿐만이 아니라 이런 경제에서 포함해서 또 제일 재밌게 읽었던 책이었던 것 같고요 인생이 있고요 저희 살아가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이것이 단순하게 한 연령층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연령체를 다 아우르는 공통적인 관심사를 정말 부동산이라는 주제로 재밌게 풀어주셨던 그런 책입니다 제목이 바로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 3부작의 작가이신 송희구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파쇼님 여기 세상 답사기에 출연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아휴 제가 영광이고요 살짝 떨리기도 하고 오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작가분과 이렇게 직접 방송을 하게 된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보통 책을 쳐놓게 된다고 많이 했었는데 제가 좋아서 이렇게 방송 작가님을 소설의 작가님을 모시게 된 건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이 3부작을 다 끝내셨잖아요 감회가 어떠신가요 일단? 정말 일기처럼 시작했던 1부가 카카오톡하고 이런 SNS상에서 약간의 이슈가 돼서 책까지 출근하게 되고 그리고 이 3부는 정말 쓸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셨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저의 좀 아픈 과거도 있고 저랑 친했던 친구들조차 모르는 사실들도 이렇게 좀 썼거든요 그래서 쓸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용기를 내서 썼습니다 아무튼 너무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1부랑 2부는 정말 신나게 읽었었고요 3부는 읽는 내내 훨씬 더 재밌습니다 3부가 훨씬 더 재밌고요 가슴이 막 미어지면서도 통쾌하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아마 또 부동산 관심 있는 층들 같은 경우는 1부 2부는 재미적인 요소들이 많았던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주변의 인물들과 비교하면서 매칭을 시키는 작업들이셨을 것 같은데 3부는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큰 공감을 받으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런 비슷한 문제를 갖고 계셨던 분들한테도 어떻게 보면 또 힐링이 되고 하나의 또 어떻게 보면 치료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 투자에 대한 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얻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분이 이렇게 깊고 풍부하고 넓고 다양한 경험을 하신 분이구나 그런 것들을 알게 해주셨던 정말 좋은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이 책에 대한 얘기를 나누겠지만 아직까지 이 책을 접하시지 않은 분들은요 블로그도 솔직히 있고요 책 카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이 책 하드카피입니다 3권을 다 사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장담하는데 이 3권을요 하루에 다 읽으실 것 같아요 일단은 1권 첫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부터 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농담을 한 게 아니라 정말 푹 빠져서 읽었거든요 3권의 추천사를 우석 브라운스톤님이라고 부동산 스터디에 가장 유명하신 칼럼지트가 있습니다 그분도 책 냈다면 베스텔라가 되시는 분인데 그분이 인정하셨어요 몰입해서 한 눈도 띌 수 없다고 극찬하실 정도로 굉장히 재미있고 이게 재미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글이 재미있다는 게 아니라 내용도 좋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 3권은 꼭 다시 한번 추천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3권이 100미입니다 3권을 이야기해서는 1권이 2권을 아니어서 읽으셔야 되기 때문에 3권 다 읽고 보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독다독에서는 이미 한 얘기이기도 할 텐데 이 방송을 보신 분 중에서 송혜구 작가님을 처음 뵈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용산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고 그리고 11년 차 현재 과장이고요 그리고 부동산 투자를 한 11년 전부터 해왔고 그리고 가끔씩 글도 쓰고 그러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네 평범한 직장인이지만 이 책을 보시는 순간부터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것 같고요 살아오신 과정이 굉장히 힘드셨던 일들도 많이 겪었고요 그런데 정말 3권을 읽고 1권 2권 얘기를 제가 다시 봤거든요 이게 달리 보이더라고요 퍼지처럼 맞춰지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1권하고 2권하고 3권이 어떻게 보면 같은 시기를 다른 사람 입장에서 각각에 대한 사람 입장에서 재구성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각각 의미가 있어서 너무 어떻게 보면 입체적으로 저희가 감동을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책을 안 읽으신 분이 있기 때문에 간단히 제가 소개만 하고 이어가도록 할게요 1권은 말 그대로 김부장 이야기인데요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데 완전 꼰대십니다 부동산 투자에 관심 없고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사모님을 아내를 잘 얻었기 때문에 서울의 자가를 얻을 수 있었고 그것이 자기 실적이냐 자랑만 하고 다녔었는데 직장에서도 꼰대 우리가 말하고 있는 40, 50 부장님들 전형적인 부장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분의 흥망성사의 얘기인데 많은 메시지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본인들은 대부분 꼰대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마 김부장한테 조금이라도 감정이 되신 분들 다 꼰대시니까 한번 책을 읽어보시고 아마 좀 자기에 대한 반성 그런 것들을 들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 같은 인물군입니다 2권에서는 권사원과 정대리라는 분이 나오는데 이분은 전형적인 제가 봤을 때는 2공, 3공 세대들인 것 같아요 결혼을 했거나 결혼을 앞두고 있는 층들 중에서 데테크에 관심이 있는 층도 있고 전혀 관심이 없고 욜로에만 관심이 있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층들을 통해서 전반적인 경제적인 생활들 직장 생활들 이런 애완들을 굉장히 재미있게 잘 그렸습니다 전 2권 보면서 1권 재미있는데 전 2권도 굉장히 재미있었고요 개인적으로는 2권이 더 1권보다는 좋아했을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2공, 3공 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2권을 보시게 되면 어느 정도 해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백미죠 3권입니다 3부는 1권과 2권의 중간계층이죠 송과장님이 출연하시는데 송과정에 대한 개인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송과정은 재테크를 잘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기업에서도 임원분들이 송과정한테 이런 부동산 투자에 대한 상담을 할 정도로 부동산 투자에는 물론 회사 일도 잘합니다 일가견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미리 조금씩 정보들이 나갔었는데 그렇게 된 과정들을 3권에서 다 그려내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현재까지 그래서 아마 실질적으로 송과장 얘기를 하고 싶어서 1권과 2권을 어떻게 보면 쓴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3권에 거의 모든 에스키스가 다 들어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권, 2권, 3권 다 사랑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이게 보통 시리즈 책이 나오게 되면 1권이 판매장이 제일 많아 2권이 떨어지고 3권이 더 떨어지는데 이 책은 3권을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1권, 2권 다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략적인 인물 구성군을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아마 송과정일주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송과정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꼰대 김부장 얘기와 정대리나 권사원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고런 얘기부터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소설대에 대한 얘기를 나누기도 하고요 2부에서는 11년째 실전 투자자거든요 그래서 현재 시작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어떤 투자들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리고 제가 책에 나온 얘기들과 맞물려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드릴 예정인데요 그거 통해서 재테크적으로도 정보를 얻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일단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틀렸던 거랑 이상합니다 너무 잘 소개시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주제였던 김부장 주인공이었던 김부장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김부장 얘기를 하자면 진짜 전형적인 대기업 부장님이신 것 같아요 저도 대기업 생활을 꽤 오랫동안 했었고 직장 생활이 지금 25년 차인데 한 10여 년 동안은 대기업 했었고 지금은 대기업, 중소기업, 소기업 지금은 창업해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는 꼰대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90년대 중반에 직장 생활을 시작했었는데 근데 똑같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 모습들이 다 김부장을 통해서 반영이 됐던 것 같고 저도 김부장이 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저도 부장이 김학열이니까 김부장인데 근데 김부장이 했던 행위들을 지금도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대한민국에는 김부장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성은 김씨가 아니겠지만 대한민국은 김부장이라고 생각하고요 궁금한 게 김부장이라는 캐릭터 있잖아요 실존 인물입니까? 여러 분들의 어떤 포인트들만 따서 한 명으로 만든 거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꼰대라고 하면 40대, 50대, 60대 이런 연령층만 생각하는데 사실 젊은 꼰대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꼰대라는 게 나이가 많아서 시키는 것 그게 꼰대라기보다는 뭔가 자기의 생각을 남에게 주입하려는 게 그게 꼰대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30대 중 20대에서도 저는 그런 미래에도 그렇게 다친 사고를 가질 사람들을 꽤 봤어요 근데 어쩌면 저도 그럴 수 있다는 생각에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100% 공감하네요 생각을 남한테 주입시키려고 한다 남한의 생각을 그러면 꼰대가 아닌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나이에 상관없이 그리고 어떤 직업이나 그런 높낮이에 상관없이 다 자신의 솔직하고 그리고 자신이 다 맞는 것 같지만 이게 내가 틀릴 수도 있겠다라고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런 좀 오픈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게 좀 꼰대가 아니지 않나 싶어요 그럼 1권에 나오는 최 부장이었나요? 네네 그분은 꼰대가 아니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최 부장님은 꼰대 아닙니다 최 부장의 캐릭터는 저도 굉장히 매력적인 캐릭터고 윗분이 봐도 매력적이고 아랫분이 봐도 매력적인 그런 분이 나오시거든요 책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 부장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이 김 부장이 결국은 나이와 상관없이 대한민국 꼰대의 전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대한민국에 좀 이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저는 30대 분들도 있는 것 같고 40, 50은 기본적으로 많은 것 같고 60부터는 굉장히 많을 것 같고 이런 꼰대들이 많이 생기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작가님으로서 좀 관찰하셨을 거잖아요 이유도 생각해 보셨을 것 같고 인물 만드시면서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이거는 빠쇼님의 전문인 부동산 때문이라고 봅니다 아니 그럼 부동산이 투기권 적폐만 양산한 게 아니라 꼰대들도 양산했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저는 부동산이 꼰대들이 양산한다고 봐요 이유는 우리가 서울이라는 곳이 굉장히 급격히 성장했는데 그 인구를 받기 위해서 도입한 게 아파트거든요 근데 그 아파트를 짓다 보니까 굉장히 효율적인 거죠 그렇죠. 단기간에 찍어낼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아파트를 짓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몰리게 되었고 그래서 아파트를 더 많이 지은 겁니다 근데 문제점은 현재의 신축 아파트나 과거의 구축 아파트나 달라진 게 별로 없어요 달라진 게 있다면 주차장, 커뮤니티 이 정도거든요 지상에 있던 게 지하로 가고 커뮤니티는 있던 게 생겼고 그러네요. 편성형 구조 그냥 좋아하는 건 똑같은 것 같고 방 3개, 화장실 2개, 똑같은 것 같네 생각해 보니까 20년 전 아파트 집이나 복도식이 계단식으로 바뀌고 그 정도입니다 실내 구조는 다 똑같아요 그리고 바깥 풍경도 맞은편 아파트를 본다는 것도 똑같고 단지 내 나가서 상가를 가고 상가에서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거나 그런 생활 패턴들이 완전히 고착화됐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누구나 그 똑같은 풍경을 보고 똑같은 생활 패턴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똑같은 생각만 하게 된 거예요 저는 그게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됐다. 그러네요 그래서 좀 다양한 어떤 구조가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아파트를 똑같은 방식으로 짓다 보니까 결국에는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게 이유는 저는 좀 싸고 빠르게 지을 수 있는 벽식 구조이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야 혹시 이과 나오셨나요? 네네 역시 벽식 구조 나올 때부터 제가 이해를 했었어야 돼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좀 단기간에 많은 양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 중에서 공동주택 특히 아파트가 가장 대량의 공급을 할 수 있었고 그렇게 대량의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성을 추구하기보다는 빨리 찍어낼 수 있는 가장 손쉽게 벽식 구조의 아파트가 쏟아다니기 시작했다 그래서 똑같은 생활 환경 내에서 살다 보니까 똑같은 사고방식을 갖게 되었다 저희 방송에도 유현진 교수님이라고 나오신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학교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그런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교도소랑 학교랑 똑같다 정말 그렇네요 학생들한테 교도소적인 사고방식만 주입하다 보니까 무슨 창의력이 나오겠느냐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학교를 봤더니 다 똑같아요 학교가 지금도 다 똑같아요 학교는 공장 갔고 그런 거네요 그래서 2편에 정대리의 목표가 트리마제 사는 거거든요 맞아요 저는 그 트리마제를 그냥 멀리서만 봤지 가까이서 본 적이 없는데 한 번은 성수동 카페를 가면서 트리마제를 한 번 지나가게 됐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게 그래서 유튜브나 그런 걸로 내부를 보니까 정말 더 멋지더라고요 내부에서 외부를 보는 게 네 그런데 그게 한강 풍경뿐만 아니라 거기 구조가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곡선으로 돼 있어요 네 그런데 거기에 기둥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보니까 거기가 기둥식 구조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리고 또 거기에 구조는 요즘 그 현대인들에 맞춘 주방과 거실이 하나가 돼서 네 커버져 있는 그런 풍경을 같은 공간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돼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게 가능한 게 저는 기둥식 구조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기둥식 구조는 좀 더 다양한 외관을 만들 수 있고 다양한 내부를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똑같이 이미 지어졌다 하더라도 뭐 리모델링 공사를 할 때도 일단 기둥만 남겨놓고 그 내부 구조는 얼마든지 자기 추앙대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더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네요 네 그런데 문제점은 그 기둥식 구조가 공사비가 비싸다는 거죠 그렇겠죠 네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왜 비싼지 모르겠는데 네 그리고 공사 기간도 좀 더 걸린대요 그런데 그 예전에 지금은 분양가 상황제가 있지만 예전에 뭐 허그에서도 규제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양가에서 어느 정도 이득을 갖기 위해서라도 그런 기둥식 구조를 지을래야 지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가장 싸고 심플한 방식인 벽식 구조로 이렇게 그냥 레고처럼 쌓아 올리는 겁니다 저는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면 일단 가격 통제하는 것들 네 해지하는 게 좋겠네요 네 그래서 정말 제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잠실을 가면 잠실 가면 종합운동장이 있고 그리고 롯데홀드타워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거기 이렇게 멋있는 건축물이 있는데 그 사이에 그 잠실 아파트 엘리트 래퍼 그 그것들이 전부 다 다 똑같은 높이로 다 똑같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좀 더 다양했으면 얼마나 멋있었을까 잠실의 풍경이 네 그게 좀 안타까웠어요 아 잠실 주공 5단지라도 좀 제대로 될 수 없겠네요 지금 저도 100% 공감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엘스 리센치 트리즘 레이크 팰리스 저쪽에 이제 잠실 신용 아파트 파크리오까지인 5개 아파트가 이제 2만 5천 세대 2만 6천 세대가 2008년부터 9년도 사이에 입주를 했는데 저는 이제 그나마 레이크 팰리스까지는 그래도 이게 조금 대형 위주로 가다 보니까 괜찮았었는데 트리마제 그 다음에 엘스랑 리센츠 딱 볼 때 어우 수미양 탁 막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용종류를 어떻게든 찾아 먹으려고 그러니까 조합의 그런 욕심도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아마 시공사에 대해서 시공사도 많이 시대수가 지면 지울수록 어차피 거기는 시대수 곱하기 시공비를 받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욕심도 있었겠지만 의도적으로 진짜 좀 멋있게 짓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송도 가보면 똑같은 디자인이 없거든요 그나마 좀 신도시 중에서는 제일 멋있게 지은 신도시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렇게 하네요 맞네요 듣다 보니까 울컥이 짓도록 똑같네요 그리고 또 기둥식 구조를 지어야 되는 이유는 사실 층간소음이 가장 커요 층간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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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에 막 살인사건도 일어나고 맞아요 지금도 그리고 막 이웃들끼리 불미스러운 일이 꽤 많은데 층간소음에 유리한 구조가 기둥식 구조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기둥식 구조를 짓도록 계속 유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을 행복하게 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고 봐요 지금이라도 새로 짓는 것들은 기둥식 구조로 무조건 지어야 한다 하지만 분양가를 좀 올릴 수 있게 해주겠다 그렇게 하던지 아니면은 기둥식 구조로 지으면 정부가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나오면은 좀 더 서울이 예뻐질 것 같아요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이 다 예뻐질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좋은 제안을 해주셨네요 그래서 김 부장도 그런 지금 갇힌 사고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게 사실 저는 환경 탓이라고 봅니다 부동산 규제화 그리고 아파트는 이렇게 지어야 된다는 건설사들의 생각 그리고 정부의 생각 그리고 조합원들의 생각 이런 것들이 약간의 좀 의식의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생각해보니까 김 부장의 꼰대는 김 부장도 어떻게 보면 희생양일 수도 있겠네요 사회가 만드는 애 본인이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게 이제 점수를 매기는 거잖아요 저는 분양가 상한제도 점수 매기는 것들이고 허그의 분양가 통제도 점수 때문에 공무원들 정부에서 사라고 하니까 고가를 잘 받기 위해서는 그것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간 내 임대 아파트를 몇 토를 만들어야 되고 빨리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그렇게 벽식 구조로 찍어낼 수밖에 없었고 분양가는 올릴 수가 없으니까 웬만한 건 다 빼버리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생각이 좀 해결이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제 나쁜 의미의 공무원처럼 됐던 것 같고 김 부장은 공무원처럼 회사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진짜 책에서 나오지만 그 위에 있는 상무님 전무님 계속 기회를 주시잖아요 새로운 일 창의적인 일 도전해보길 기대를 하기도 했고 그래서 새로운 보증을 주기도 했는데 그냥 그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창의적인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숙제를 내준 것들에 대해서 숙제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리포터는 정말 잘 쓰잖아요 보고서 그러니까 보고들을 만드는 건 정말 잘 만드는데 그것은 포맷이 있는 것들이고 뭔가 창의적이고 후배들을 이끌면서 회사를 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새로운 액션 프레젠 이런 것들은 짤 수 없었던 조현동의 꼰대 역할로 김 부장님이 나오시는데 그 원인은 바로 아파트였다 아파트 규제였다 라는 것들로 작가님 답은 정말 창의적인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이 사람을 만드는데 우리 지금 서울의 모습을 보면 어떤 외국인이 서울을 그린 게 있는데 남산타워 하나 그리고 아파트들만 쭉 그려놨더라고요 그게 참 가슴 아팠어요 서울에 서울을 상징할 수 있는 게 없죠 남산타워 하나랑 예전에 트럼프가 김정은 위원장인가요 그분하고 회담하기 전에 너희들 한국처럼 살려고 하면 한국의 멋진 동네 지역에 홍보 영상을 찍어서 미리 보낸 게 있었거든요 서울을 찍어서 청한국사를 쭉 찍어서 갔는데 딱 하나만 보였어요 첼리투스 한강 보이고 첼리투스 보이고 끝이에요 한국을 표현한 거예요 미국식 트럼프 미국식 미국에서 만든 영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올림픽 도로나 아니면 강병문으로 쭉 가다 보면 기억에 남는 게 첼리투스랑 트리마저 밖에 없어요 안 가까운 현실입니다 진짜 근데 그때 그 이런 어떤 외관에 대한 디자인 그리고 층고 제한이 그때는 풀렸었거든요 층고가 아니라 그 높이 제한이 풀려가지고 그렇게 다양한 디자인이 나올 수 있었던 거라고 봅니다 아쉽게도 지금 다시 규제가 또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거를 강조드리고 싶은 이유는 그 약간 연세되신 분들은 너무 높은 층에 살고 싶어 하시지 않으세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를 지을 때 어떤 35층 이런 거 제한보다는 그냥 전체 용적률만 맞추면 된다 이걸 해서 어떤 층은 50층 어떤 층은 뭐 한 5층 이렇게 지으면은 되게 어떤 하나의 마을처럼 탄생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지금은 예를 들어서 헬리오시티를 딱 보면은 헬리오시티가 굉장히 좋지만 약간 요새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 좀 더 하나의 예쁜 한 단지가 하나의 마을 같은 느낌이 들려면 층도 다르고 어떤 외관도 좀 다르고 그렇게 되면은 더 도시가 예뻐질 것 같습니다 저는 100% 진짜 공감하고요 부동산 작가님답게 설명을 너무 멀쾌하게 알려주셨던 것 같습니다 헬리오시티 아마 가보신 분들 한번 가보시면 좋겠는데 정말 커요 1910세대니까 제가 다 도는데 한 20분이 걸리더라고요 이렇게 약간 바퀴 외곽으로 도는데도 근데 중앙광장이 없어요 나 그게 진짜 제일 놀라웠어요 아 중앙광장 그냥 스트레이트로 이렇게 세 개 길만 만들어놨지 그걸 산책로라고 입주민들은 좋아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멋진 신도시잖아요 만세대면 4인 가족이면서 4만세대면 4만명이 사는 그런 신도시인데 뭔가 모의순위 장소도 없고 그냥 똑같이 쫙 줘놓고 커뮤니티도 생각보다 조금 제가 헬리오시티를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 이미 충분히 비싸 인기 검증을 받았기 때문에 수요가 많고 입지가 좋기 때문에 근데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거예요 근데 지금 둔촌주공도 지금 공산 시작했잖아요 그렇게 말했지만 크게 다르지가 않더라고요 그것도 좀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진짜 네 맞습니다 작아도 좀 멋있게 지는 아파트들을 보면 되게 흐뭇하거든요 트리마자 같은 경우도 원래 지주탈 아파트였다가 부도가 나고 안 된 다음에 새로 인쇄해서 고급 아파트를 다시 재창조시킨 것들이거든요 잘 적잖아요 그리고 또 기억에 남는 아파트 중에 하나가 광진구 가면 광장동에 광장 힐스테이트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주 잘 만드는 아파트는 아닌데 거기는 재건축이 아니라 그냥 일반 공장 부지 그냥 일반 부양을 한 거예요 메인 대로 쪽은 고층이고 안쪽은 저층이에요 멋있겠네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저층 옥상은 옥상 정원으로도 말씀듯이 있고 저층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정원들을 안만당처럼 볼 수 있거든요 너무 잘 만들었어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광장스테이트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광장동에 아마 어떻게 보면 하나의 보석 같은 것들이죠 거기 다 판자천 찍어낸 판상의 아파트밖에 없는데 그것만 좀 특이했고요 또 하나 기억이 남는 게 삼송 신도시 가면 호반베르디움 22단지가 있어요 고향 스타필드 바로 옆 단지 있어요 옆에 붙어있는데 북쪽으로는 삼송 아이파크 2차가 있고 이쪽에 서쪽으로 호반베르디움 22차가 있는데 앞에 동을 저층으로 빼요 5층짜리 아니 8층짜리 8층짜리 뒤에는 30층 이상 가는데 너무 근사해요 그러니까 이제 저층 8층 나가면 타고나서처럼 보이고 뒤에는 고층처럼 보이고 그게 한 단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단지들이 다 건물로 봐도 흐뭇한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좀 외관 잘해놓은 것들 보면 아까 말씀하신 그게 다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낮은 데는 낮게 하고 높은 데는 차율주 쪽으로 하면 되는 것들이잖아요 서울도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35층에 다 맞추러 가니까 그냥 뭐 용종률도 다 찾아 먹어야겠고 그러니까 기준이 딱 나와버리니까 거기다가 그냥 사람들이 맞추는 것 같아요 용종률은 찾아 먹어야겠고 사업성은 올려야겠고 차라리 그냥 낮게 짓고 비싸게 팔면 사업성은 똑같아지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차기적인 생각을 하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차기적인 생각을 정부의 규제가 막고 있다 이런 생각합니다 정부 비판하는 게 아니라 김부장의 꼰대에는 이런 회계라된 아파트 문화가 있었고 규제 문화가 있었더라고 하는 것들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김부장 같은 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책에서는 점점 현실화되어 가는 것들이 나오고 결국은 다 내려놓고 주변 사람들과 좀 어떻게 보면 같이 좀 뭔가 하려고 정말 김부장 입장에서는 명품 좋아하고 겉으로 보이는 허세 좋아했던 본부장이 다 내려놓고 정말 낮은 사람들과 같이 좀 생활하는 모습들로 끝나긴 하거든요 네 아 그게 지금 현실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깍듯이 모셨던 임원분도 어떤 중소기업에 취직하셔서 저한테 약속을 잡고 오셔서 저의 앞에서 발표를 하고 이런 모습을 보는 걸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되게 잘나가시던 임원분이었는데 근데 그분이 그 중소기업에서 임원을 이따가 얼마 전에 또 그만두셨어요 그래서 아 그때 전문의회여서 아직도 전문의회라고 부르는데 아 전문의 이제 뭐 하실 거예요? 하니까 아 빵집 한번 해볼까라고 하시더라고요 한번 해볼까? 네 그래서 아 제발 이거 빵집이 사실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이게 빵 만드는 기술도 본인이 있어야 되고 그 제빵업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말 몸소 체험한 사람들도 창업을 해도 쓰러지는 곳이 그런 카페 뭐 그런 빵집 이런 곳인데 그래서 말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들고 싶은 말이 지금 회사 월급이 전부가 아니다 이것은 짧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진급을 하게 되면 또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일종의 마약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한 달 동안 힘들다가 월급 받으면 조금 풀리고 보너스 자리에 조금 더 풀리고 그리고 또 한 이제 지쳐갈 때 그래도 막 월급 받고 보너스 받아도 지칠 때가 있거든요 한 3년이나 5년에 한 번씩 진급을 시켜줘 그러면 또 풀리고 막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계속 몰핀을 주요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저도 그 때 꾸역꾸역 부장까지는 올라갔었는데 대부분 다 그럴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 과정 중에서 본인 개인적인 경쟁력을 이루어서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결국은 개인적인 경쟁력에 대한 은퇴 후의 삶을 준비하지 않으면 정말 뭐 원래 집이 부자였거나 케해해 주실 분들이 있다 와이프가 의사다 이런 것들이 아니고서는 준비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대책 없이 그냥 어떻게 보면 미생에 나오는 대사처럼 지옥과 맞다뜨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이 많을 것 같긴 해요 이미 40대부터 시작을 했죠 그런 것들은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밖에서 나가서 뭐 개업을 하시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 마치 이권의 정대리 부인이 카페를 오픈했다가 네 금방 망한 것처럼 그 망한 것에도 또 부동산적인 이유가 또 또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 책의 매력이 그런 것들 같아요 그러니까 왜 망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부당산을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굉장히 명쾌하고 아 그렇구나 그런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죠 네 그 이런 동네 카페가 쉽게 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임대료 때문에 망하거든요 근데 임대료가 높다는 것은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네 임대료가 낮은 곳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임대료가 높은 이유는 1층에 대한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1층에 있는 어떤 상권을 보시면은 뭐 다 역 근처라든지 뭐 그렇게 있고 그리고 가끔씩 요즘에 새로 생긴 어떤 무슨 길 이런데도 1층에 상가가 들어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빌라들이 모여있는 곳을 걷다 보면은 1층에는 전부 다 주차장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게 주차법을 맞추기 위해서 주차장을 넣었어요 네 근데 요새는 그 주차 최소 공간이 약간 커졌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을 맞추려다가 세대수를 줄이고 있어요 아 그래서 주차장 공간 때문에 이 주택 공급이 오히려 적어지는 거죠 네 그리고 게다가 1층을 전부 다 주차장으로 쓰고 있으니까 1층 상권이 활성화될 수 없고 또 우리는 길거리 지나가면서 차밖에 못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어떻게 용도 변경을 하든 뭘 하든 해야 되는데 주차장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1층에 대한 공급이 적고 그래서 저는 이 주차법을 다 없애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1층에 1층을 다 상가로 쓸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은 무슨 길 무슨 길 이런 게 훨씬 많이 생길 거거든요 그래서 멀리 가지 않아도 우리 동네에서 예쁜 카페를 갈 수 있고 예쁜 빵집을 갈 수 있고 이런 이게 돼야 좀 자영업자분들이 더 힘을 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특정 예쁜 것들을 찾게 되면은 특정 입지를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또 그 몰리는 쪽만 또 가격이 올라가요 또 네 맞습니다 지금 여기 녹음을 하고 있는 게 홍대인데 홍대 팥방울인데 여기도 진짜 최근 한 10년 동안 거의 한 5배, 6배씩 올랐거든요 이게 뭐 2배, 3배의 차원이 아니고 여기는 진짜 평당 천만 년도 안 됐던 지역인데 1억이 넘어가는 입지가 되게 많이 생겼어요 거긴 10배가 오른 거잖아요 네 근데 진짜 이런 입지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래도 1층을 쓸 수 있잖아요 물론 이제 주차 공간들이 없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도 100% 공감하고요 근데 지금 이런 상권들이 생겼으면 하는 입지들이 아마 각 구마다 한두 개씩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좀 아파트 메인 있지 말고 5대 빌라 밀집 지역이 있을 텐데 대부분 신축 빌라가 들어오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그 법적인 조항 때문에 그냥 주차장으로 다 때려붙다 보니까 아무래도 차가 다니고 차가 서 있는 쪽에는 상가가 발전하기가 힘들고 어렵죠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다양성이 떨어지게 되고 말 그대로 또 찍어내는 5대 빌라밖에 안 생길 거고 슬럼화 되는 것들이고 또 낡게 되면 또 거기 또 이게 또 어설프게 신축들은 또 재개발도 안 돼요 누구도 것도 안 맞아가지고 좀 그러니까 또 슬럼화가 되는 거기도 하고 차라리 그냥 다 낡게 내버려줬으면 이렇게 그냥 새로운 상가 타운으로 개발을 하든지 재개발이 됐을 텐데 중간에 끼인 입지들이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이제 그거 100% 공감하는 게 서울에 개발을 했으면 하는 입지들이 있는데 중간중간 막 노후도가 깨진 상가들이 생기는 바람에 그런 주차장을 만든 1층의 필러티고 위에 있는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재개발도 안 돼서 도시가 또 망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요새 건물을 매입하시는 분들이 그런 상가를 예쁘게 리모델링하는 작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데 이렇게 주차장법 때문에 어떻게 잘 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저는 이 주차장법을 일단 없애고 그러면은 좋아지는 게 일단 우리나라 전반적인 상가 임대료가 내려갈 거라고 봅니다 그러네요 네 1층에 가게를 쫙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 지역으로 몰릴 수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동네 상권이 살아나고 그러네요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주택 공급이 늘어날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네 주차장법에 맞추지 않기 때문에 그 주택을 좀 더 많이 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주차장은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여쭤보려고 했어요 이거는 재개발이 어차피 불가능한 곳들이 있잖아요 그런 곳은 그 블럭 전체에 지하주차장을 파서 거기다 모든 차를 다 수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국가에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비용이 들어가는 거니까 네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대형 대규모 지하주차장이 공용주차장이 생긴다면 일단 거리에는 차가 없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빌라에서 자녀를 키우기 싫은 이유가 그 큰 것 중에 하나가 차 때문이에요 그렇죠 인도랑 차도가 분리가 안 돼 있으니까 사고도 실제 많이 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자녀의 안전 어린아이들의 안전도 확보할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 길거리를 다니는 분들도 차 없이 충분히 편하게 다닐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공용주차장을 만든 다음에 지하철역처럼 엘리베이터나 계단으로 올라올 수 있는 입구들을 여기저기 만들어서 올라올 수 있게 하면은 훨씬 이 빌라의 삶의 주거가 높아지는 동시에 그러면은 더 다양한 모양의 빌라들이 들어설 수 있고 아파트로 편중됐던 주택에 대한 수요가 빌라를 어느 정도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좀 아파트에 대한 그런 가격 폭등이 좀 낮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토부로 가셔야 될 뿐이에요 지금 대기업에서 대기업 생활을 하시면서 소설을 쓰고 계시네요 진짜 아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장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저도 고민했던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었고요 아마 지금 정치인분들도 이런 고민을 하고 오셨죠 한 번에 다 해결됐는데 진짜 그러니까 지금 거의 디테일하게 그럼 주차장을 없으면 주차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도 괜히 살짝 고민스러웠는데 그것들도 명쾌하게 해결해서 해 주신 것 같고요 실제 몇몇 지자체들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부지가 물론 많지도 않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분들 때문에 좀 많이 진도를 못 나오긴 한데 이건 정부에서 지자체한테만 맡기게 되면은 못하죠 돈이 없는데 지금 강남구 정도 빼면은 지자체 돈 있는 구가 없잖아요 서울동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정부에서 어차피 허금에다 뿌리는 돈들보다는 무상으로 이렇게 막 100만원씩 나눠주는 것들보다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주차할 공간들 좀 계획적으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제 지역의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저는 이게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특정 상권에 이런 프리미엄 몰려서 이렇게 뭐 기존에 지금 저렴한 임대료에 있던 세입자를 내쫓는 것도 굉장히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것도 지역 간의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이제 아주 돈을 많이 버는 것들은 조금 낮아지겠지만 대신 낮아지는 것만큼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들이고 소소하게 돈을 벌고 싶으신 분들 있잖아요 맞벌이도 하고 싶은데 뭘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도 그 지역 내에서 집 근처에 빵집이 생긴다면 알바가 필요할 것이고 주부 상원님들도 시간제 알바로 할 수 있는 것들이고 네 맞습니다 일자리도 굉장히 많아질 것 같거든요 때문에 또 지역 주민들한테 파는 거니까 더 친절할 거고 훨씬 더 사정도 좋아가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저도 이런 거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부동산 임장을 다니고 그러면서 뭔가 이 부동산도 결국에는 사람이 만드는 거고 사람이 다 어떤 정책을 만드는 거고 사람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외곽에 임대 아파트를 짓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서울 중심에 재개발이 불가한 곳을 좀 더 규제를 풀어줘서 좀 더 빌라를 높게 지을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지하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해서 삶의 질을 높이면 그런 그 어떻게 보면 그 철도를 그 신도시에 철도를 까는 것보다 더 큰 효과를 볼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예를 들면은 그 지금 격리당길에 갑자기 임대료가 올라서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젠트리피케이션 근데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서울 집값이 올라서 서울을 떠나는 주거에 대한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자본을 소유하고 있으신 본들만 서울에서 거주하고 나머지 분들은 경기도나 그 외곽으로 빠져나가는 상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그게 주택공급이 부족하다는 것 그게 이유가 굉장히 크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어디 남산 같은 데 올라가서 보면은 초록색 지붕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방수 처리하는 그것들을 뭐 신축이나 리모델링 할 때 충분히 증축할 수 있도록 하면은 어떻게 유럽처럼 굉장히 예쁜 마을이 탄생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돼서 서울의 경쟁력을 그런 쪽으로 좀 높이고 싶은 게 저의 희망입니다 아 맞습니다 저도 이제 그 비행기에 타고 출장 갔다 보면 내려다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바닥에 논이나 길이나 집들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지방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좀 예쁘게 만들어 놓은 곳들이 있긴 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남해 이런 데 가면 좀 예뻐요 되게 네 근데 서울은 그렇게 그런 것들을 창조해낼 수가 없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진짜 본의 아닌 녹색들 시커먼 것들 이런 것만 있어가지고 하늘에서 봐도 정말 배기 싫거든요 그런 것까지 진짜 디테일하게 신경 쓸 수 있고 아마 이거는 한 번 좀 작은 마을이라도 시범적으로 성공하게 되면은 알아서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성공 사례가 나오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 같고 근데 이건 처음에 시작에 마중물이 필요하듯이 지자체 힘으로도 지금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고 정부에서 좀 도와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박원순 시장님이 하려고 했던 도시재생사업이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리네요 그냥 몇몇 사업 사회기업들 도와주는 그런 행사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입주민들 거주민들을 위한 이렇게 좀 상가라든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주거 문제 해결이 있었으면은 아마 이렇게 좀 상막한 사고는 안 되지 않았을까 서로 재개발을 한 해 만에 그거 싸울 필요도 없고 그냥 그건 선택에 맡기면 되는 것들이고 지금은 뭐 그냥 못하게 하니까 좋은 건가 보다 하고 더 하려고 막 아우성들이고 막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젠트리피케이션이 지금 상가뿐만 아니라 지금 서울 경기 갑자기 시세가 올라가는 거 다 서울시에서 밀려나는 사람들이잖아요 새롭게 돈 많이 새롭게 진출하는 세대들은 손에 남는 것이고 돈이 없는 분들은 지금 경기 인천으로 좀 밀려나고 있는데 경기 인천에 가서도 계속 또 거기서도 또 분화가 돼서 또 밀려나고 밀려나고 결국은 막 저 뭐 진짜 인천이나 경기도의 끝에 빌라까지도 일어나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이 책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셨던 것 같고 작가님의 해석이 또 거기다 보태져서 훨씬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1부 2부 얘기를 했네요 책이 메인 내용 책은 정말 재밌고요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슈 가지고 저희가 사회적으로 한번 풀어봤어요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1부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40, 50, 60 은퇴를 앞둔 그런 분들에 대한 생각들을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 또 그런 것도 말씀드렸고 2부에서는 창업 얘기도 해 주셨고요 상가에 대한 좀 어설프게 접근하는 방법들도 말씀해 주셨고 지금 이것저것 할 게 없다 보니까 상가로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렇게 하면 필패입니다 필패 1% 성공하실 가능성이 없어요 아까 빵집 얘기도 하셨지만 빵집 하고 싶으신 분이 너무 많거든요 실제 잘하시는 분도 많고 근데 여러분들이 경쟁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기준을 개선하시면 될 것 같아요 파리바게트 이길 수 없으면 하시면 안 돼요 파리바게트랑 싸워서 이길 수 있으면 빵집 하시고요 아니면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럼 차라리 파리바게트 하셔야 되는데 파리바게트도 이제 아마 신규 출전 못할걸요 너무 많아서 풀자서 그러니까 파리바게트를 기존 꼴을 인수하시거나 잘 되는 거 아니면 못하세요 그러니까 작게 하더라도 제가 잘 가는 빡집은 파리바게트는 가끔 가고요 정말 다른 데 없을 때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하는 데들은 보통 빨리 끝나더라고요 한 2시간 팔고 끝내 그분들은 경쟁력이 있어갖고 예를 들어서 저희 이태원의 오오래종이라고 다류시킨 식빵집이 있는데 딱 1시간 근무해요 거기 물론 그분들은 미리 만들어서 직접 와서 그런데 11시에 문을 열면 12시가 되기 전에 끝나요 문을 닫아버려요 그렇게 할 자신이 없으면 안 하시는 게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실제 존재하고 계신 전문님이라고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빵집이나 해볼까 제가 아까 해볼까라고 한번 반문했잖아요 해볼까 하면 이미 틀린 거예요 나는 정말 빵에 목숨을 걸어가지고 전 세계를 돌면서 진짜 맛있는 빵을 다 먹어봤고 지금 맛있는 빵을 내가 어설프지만 거의 구현을 할 수 있다 이 정도면 모를까 파리바게트 찍어내는 빵 맛도 못 낼 정도면 하실 필요가 맞습니다 제가 오버했나 송희구 작가님 모시고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를 저희가 좀 새롭게 좀 책 내용과 함께 새로운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방송 들으시면서 책에 대한 감동을 조금 더 확장시키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부동산은 좀 관심이 없고 투자도 해본 적이 없는데요 그런 분들이면 덜 드셔야 돼요 그래서 아마 공감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시면 저는 이 공감만 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발전하실 수도 있고 재테크도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오늘 메인 얘기 3부 얘기입니다 송가장 편 네 네 저 이거 읽으면서 진짜 굉장히 마음이 좀 아팠어요 아 네 진짜 어렸을 때 본인의 이야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실 수 네 원래 그 앞부분이 좀 더 길었는데 네 이게 자칫하면 좀 루즈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뺐거든요 제가 책을 읽다가 제가 오늘 책에 하루에 책 읽는 양이 많아가지고 읽다가 김부장의 이야기 아닌 것 같은데 순간 제가 착각을 한 거예요 아 네 이런 얘기 왜 나오지? 제가 착각을 할 정도로 읽다 보니까 이제 딱 아 그렇게 됐었거든요 네 좀 무거운 얘기로 시작을 합니다 초반은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는 어쩔 수 없이 그 남들보다 공부를 좀 더 오래 해야 됐고 그리고 뭐 뭔가를 할 때 남들보다 시간을 좀 더 투자해야 됐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으로서는 좀 좋은 결과를 부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저와 같은 분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께도 좀 희망을 드리고자 네 네 좀 어렵게 섰습니다 진짜 저도 공감을 하는 게 좀 느리신 분들이 있어요 솔직히 저희 애들도 느렸거든요 그래서 저도 공감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들 딸이 있는데 둘 다 15개월 넘어서 걸었어요 아 네 그런데 이제 보통 그날 때 뛰어다니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둘째는 그래도 이제 첫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좀 괜찮았었는데 첫째는 괜히 불안한 거예요 말도 안 하고 네 그런데 시간이 다 해결해 주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없는 이상 그래서 부모님들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주위 분들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할 수 있고 사랑해 주시고 좋은 부모님들 만나서 이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 같고 본인의 또 노력이 또 있었지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책이 정말 3편이 의미가 있는 게 이런 분들 꽤 많거든요 저도 꽤 많이 봤어요 네 그런데 정말 묵묵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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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안 좋은 일도 많긴 했지만 묵묵히 진짜 그것들을 하나하나 극복해 가시는 과정들을 정말 감동적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얘기는 제가 드리진 않을 때 책을 보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려운 시기를 걷고 공부도 듣게 하셨고 취직도 막 여러 개 원서 넣으시고 힘들게 간식이 되신 거잖아요 불합격, 불합격, 갑자기 합격이 딱 나와서 이런 것도 있어서 네 진짜 불합격은 아마 지금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진짜 불합격 뭐 아쉽습니다 이런 말 되게 많거든요 아쉽게도 이번에 같이 하지 못했습니다 아 이거 아 뭐 안 아쉬우면 되잖아요 근데 아쉽다는 말만 진짜 엄청 많이 들었고 그런 메일 많이 받았고 그래서 항상 이렇게 클릭할 때마다 그냥 기대를 안 했어요 내가 취업을 어떻게 해 하면서 그래도 자존감이 바닥을 쳤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아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나는 진짜 우리 세상에 필요 없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도 많이 했고 네 그런 시절을 보냈었습니다 그래도 끊이지 않고 계속 또 응신을 하셨단 말이죠 네 다해서 몇 번 하신 거예요? 거의 뭐 중견기업까지 합쳐서 한 거의 한 200번 했던 것 같아요 들으셨죠? 네 보통 몇 십 번도 많다고 하시는 분이 많은데 200번 하셨단 말이죠 무슨 계열사의 계열사 계열사의 무슨 계열사 막 이렇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뭐 다 다 넣었죠 근데 지금은 국내 굴제 대기업이시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오신 거예요 그러면? 아 근데 그게 약간 면접 때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서류도 되게 우연히 통과했고요 면접 때도 저는 다른 친구들과 약간 다른 말을 했었던 것 같아요 뭐 제가 살아온 얘기라든지 아니면은 회사를 어떻게 어떤 자세로 다니겠습니까? 이런 말을 하면은 다들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하는데 저는 저는 회사 잘 몰라서 어떻게 가는지 한번 적응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했어요 뭐 잘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뭐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열심히 적응을 하면서 이 회사의 인원이 되도록 문화의 하나가 되도록 할 수 있게 뭐 이런 식으로 말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좀 좀 어떻게 그 인사 담당하는 분들한테 작동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인사 담당자라도 그냥 형식적인 멘트를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워낙 면접들을 많이 보니까 그런 또 면접에 대한 강의도 있고 책도 있고 보니까 거의 정형에 대한 대협이 나오는데 아마 송인구 작가님 같은 경우는 본인 얘기를 진솔하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진솔함에 저부 사람은 저도 회사를 위해서 거짓말을 하거나 나쁜 일을 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어필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어렵게 기업에 취재하셨고 또 좋은 기업에 다니시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재밌었던 경력 중에 하나가 예 찌즈 아 네 연주하셨단 말이죠 네 그 제가 정신적으로 힘들었을 때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게 피아노 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피아노 대회 나가서 상도 받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중고등학교 때 못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취업 준비생 때 너무 힘들어서 피아노를 우연히 다시 치게 됐는데 다시 뭐 적응하면서 어떻게 그 피아노를 제가 칠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했죠 네 거기서 어떻게 보면 자신감을 얻었고 그 자신감을 통해서 취업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회사 끝나고 나서도 그 아르바이트를 매일 했어요 결혼 전까지 결혼하고 나서 몇 달 지나서까지 계속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종잣돈을 모으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정말 부럽더라고요 저는 악기 다를 줄 아는 게 키탯밖에 없어서 피아노를 그렇게 치고 싶었는데 어떻게 계속 기억이 안 돼서 저희 애들은 그래서 피아노를 다 치게 했었거든요 아 네 공부는 안 시켰는데 그래서 가끔 아들이 계속 스트레스 받을 때 피아노를 목쳐요 네 그런 게 좀 풀리는 게 있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아무튼 피아노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셨고 거기서 이제 공연 같은 것들 하시면서 그걸로 수입을 올리시면서 또 종잣돈도 만드시고 그런 또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재밌었고요 거기서 또 이제 반려자를 만나신 것도 책에 나오는데 그것도 팩트인가요? 아 약간 각색됐어요 아 각색됐어요 어떻게 각색이 된 거예요? 갑자기 그 부분이 궁금하네 아 그 사실 그 바에서 처음 만난 건 아니고요 되게 우연히 다른 자리에서 만나게 됐는데 어쨌든 저랑 저를 담당하시는 선생님을 통해서 만났고 근데 바에서 만난 건 다른 장소에서 만나는데 그거를 바에서 만났다고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소설과 현실의 차이이군요 조금 이제 드라마틱한 요소들을 넣기 위해서 장소적인 것들 네 근데 그 이후로 연애하면서 계속 왔었어요 네 그래서 만남 장소 빼고는 뭐 그 제가 공연하는 데 와서 박수 쳐주고 와인 마시고 이런 거는 다 팩트입니다 그래서 처갓댁의 반대가 조금 아 네 어쩔 수 없죠 저라도 반대했을 것 같아요 근데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 이제 아내가 되시는 분이 대편 싸우고 나오셨다고 그런 얘기도 나오기도 하고 아무튼 이렇게 예쁘게 생기셨잖아요 이렇게 예쁘게 생기셨는데 딱 피아노 앞에서 피아노를 딱 지시는 것이죠 상상만 해도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모습에 반하지 않을 분들이 있을까 또 이렇게 진솔하시고 늘 진지하시고 또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가 여자라도 분명히 매력을 느끼고 반할 만한 포인트가 많으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 제가 굉장히 우울했기 때문에 되게 모든 게 꽉 눌렸던 사람이었지만 정말 피아노 칠 때만큼은 제가 되게 어떤 다른 사람이 된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피아노 침에 있어서 그 같이 연주했던 분들 그리고 저를 고용시켜줬던 사장님 같이 호흡할 수 있었던 관객분들 그런 분들 때문에 지금의 저가 어떻게 보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안 칠 수 있나요? 지금은 집에서 칩니다 집에서? 아내를 위해서? 네, 가끔씩 집니다 제가 치고 있으면 애가 와가지고 막 옆에서 방해해가지고 안 치고 있어요 아무튼 너무 보기 좋은 가족을 또 이루고 있으시니까 또 아마 그런 또 정서적인 도움들도 아이들도 받을 것 같고 아내분도 아마 또 그런 것들을 또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제 좀 본격적인 얘기를 해볼 텐데 너무 신기하게 보통 투자 보통 투자를 할 때는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갭 투자로 시작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어떻게 보니까 토지로 시작하신 것 같은데 네 토지에 대한 관심을 받게 된 게 어떤 이유인가요? 토지는 제가 일산에 살았거든요 일산 토박이었어요 언제부터 사신 거예요? 일산에 기억이 나시는 게 몇 년도부터요? 아니 연도 대략적으로 1990년 초반대였던 것 같아요 그럼 일기신도 집주할 때쯤이네 네 맞네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살았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었을 때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고 지어지고 있고 네 그리고 저는 어떤 주택에 거기 세를 들어서 살았는데 일산이 일단 지어진다는 건 알고 있었고 뭐 신호등은 신호등은 있었는데 그냥 빨간물만 깜빡깜빡이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뭐 10차선인데 다 무단횡단하고 그랬대 하고 그렇더라고요 90년까지만 하더라도 네 그래서 거기 일산이 들어서는 걸 보고 아 그런가 보다 했어요 네네 근데 일산 주변으로는 아직도 논이었거든요 지금도 논이 많고 그래서 저는 여기가 이렇게 천지개벽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예를 들면 온정지구 교화지구 그렇죠 거기는 진짜 논이었죠 네 그리고 그게 막 탄연 중산 식사동 이쪽까지 다 확장되면서 논들이 전부 어떤 상가나 아파트로 개발되는 걸 보면서 와 이게 토지의 힘이 이렇게 무섭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네 그래서 정말 그 저희 아버지는 맨날 이렇게 공장 기름 묻히고 다니고 그렇죠 그런 모습에 되게 어떻게 보면 좀 가난에 대한 돈에 대한 그런 그게 좀 있었는데 네 그래서 아 진짜 이 토지를 소유하고 싶다 이런 그런 마음이 있다가 결정적으로 저희 아버지 친구분을 보고 이 책이 나왔는데 그걸 보고 이제 결정하게 됐죠 60억 네 아버지 친구분이 보상을 받으면서 보통 신도시 개발하게 되면 보상 받을 때 저는 억 단위도 못 본 것 같아요 대부분 다 두 자리에 억을 받으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세 자리에 억 받으신다 제가 봤고요 저는 제주비원에 130억을 받으신 분을 반박하거든요 대부분 30억 40억이 제일 많으시더라고요 60억이 많았죠 신도시 개발 때문에 토지 보상을 60억 받았던 분이 책에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분을 보고 제대로 토지 투자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 그냥 아파트 이런 건 모르겠고 네 일단은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있는데 네 야 60억 하려면 토지를 해야 되는구나 네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토지부터 관심 받기 시작했는데 네 어떻게 그럼 시작하신 거예요 뭔가 누가 가르치거나 수강을 하거나 뭔가 계기가 필요했을 거 아니에요 네 방법을 모를 텐데 부모님들도 모르실 거고 당연히 네 그래서 그때만 해도 뭐 아무 자료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그나마 있던 책을 열심히 봤고 서점에 가서 다 찾아보고 네 그리고 저희 동네에 일단 일산이나 그리고 일산과 가까운 상암동 네 이쪽 돌아다니면서 토지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때는 또 그런 다음 맵 네이버 맵 이런 것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직접 다니면서 여기는 어떻게 변해왔고 어떻게 변할 것이고 네 뭐 그런 것도 공부했고 그리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개발 계획이 있으면은 뭐 근처 부동산 가서 뭔지 물어보고 그러다가 그게 몇 살 때예요 그게 28살인 아 20대부터 네 그러다가 어 한 번은 어느 순간 이게 너무 그 토지가 토지를 막상 보러 가면은 정말 뭐 볼 게 없어요 네 형체가 없으니까 그렇죠 흙밖에 없고 비닐하우스밖에 없고 네 그래서 막 거기 비닐하우스에서 이렇게 막 농작물 쓰시는 할아버지께 물어보면은 대답도 안 해주세요 왜 왔냐는 듯한 표정으로 원래 집은 좀 부뚝뚝하고 네 부뚝직하시고 그렇죠 네 네 네 근데 뭐 그 또 하나 느꼈던 게 그런 와중에 뜬금없이 부동산이 하나씩 있거든요 뭐 땅 해가지고 그렇죠 가끔 하다 보면 차가 타고 지나가다 보면 하나씩 있어요 하나씩 그런데는 다 들어갔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들어가서 뭐 뭐 물어도 보고도 친절하게 대답해 주신 분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도 얘기하면서 좀 더 그 지식을 좀 더 확장시키고 그런데 그 중에 그 여기 책에서 나온 박사장님이란 분이 네 책도 없고 강의도 없고 이건 아파트랑 다른 세상이니까 네 국토부 자료 무슨 시청 자료 이런 걸 다 찾아봐라 그래가지고 국토부 시청 네 무슨 뭐 그런데 자료를 들어가서 어떤 토지 개발이나 그런 거에 관해서 전부 다 프린트했어요 근데 그게 정말 한 이만큼 쌓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봤습니다 못 볼 줄 알았는데 다 봤어요 그래서 다 보면서 정리를 해나가고 그런데 보니까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게 더 많더라고요 그냥 계획만 세웠고 아 기회가 있는 거군요 네네 그리고 뭐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는 것도 있고 근데 그걸 보면서 아 어떤 아 여기는 좀 입지가 좋은 곳이다 그때부터 입지에 대한 좀 시각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냥 무조건 큰 땅 도로 낀 땅 이것만 찾았는데 그것보다는 땅도 결국엔 입지다라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땅을 보는 시각이 좀 달라졌고 그러면서 그 책들 책들을 또 보는데 예전에는 땅만 보다가 그 다음부터는 뭐 어떤 상가 아파트 이런 것도 좀 같이 봤거든요 그리고 어떤 처세술이라든지 성공에 관한 그런 책들도 보면서 뭔가 좀 더 마음의 힘을 키웠었던 것 같아요 이야 요건 노력의 결과였네요 남들이 하지 않는 깊고 깊은 노력들의 결과였을 텐데 이 책에 보면은 그래서 이제 멘토라고 하실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스승이라도 할 수 있고 중개업자이긴 하신데 박사장님이 등장하시는 말이에요 네 그분은 실제 존재하시는 분이신가요? 박사장님이 해주신 말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국토부 자료 다 찾아보고 이런 거를 알려주셨던 분이고 그리고 나머지들은 경제적 자유와 돈에 관한 것들은 현재의 제가 과거에 저한테 해주고 싶은 말들이 있습니다 아 이야 이게 너무 멋있습니다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약간 각색된 거죠 네 그러니까 소설이니까 이게 뭐 팩트가 아니고 에세이가 아니고 자서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더 좋네요 그러니까 지금의 나가 과거의 나한테 박사장으로 빙의를 해서 네 이야 저도 갑자기 해보고 싶네요 타임머신 타고 가서 진짜 20대의 저한테 한번 좀 아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봐도 너무 훌륭하신 분이고 너무 비유도 좀 굉장히 좋으시고 김치찌개 돼지고기 들어간 김치찌개 비유하시는데 너무 좋았거든요 그 부분만 이거 어차피 이제 저희 책 소개 사이트에 나오니까 말씀을 드리면 김치찌개가 다 다르고 똑같은 맛이 아니라 맛있는 집과 맛없는 차이 차이가 뭡니까? 박사장님 해주신 말이에요 네 제가 그 그 동네 임장 가면 되게 시골인데 어떻게 기사식당 같은 식당들이 하나씩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가 은근히 맛집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기사식당 참 좋아합니다 맛집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하루는 그 거기 버스 정류장이 있는데 네 버스 정류장 기사님들이 다 거기서 드시는 거예요 거기서만? 네 거기 식당이 꽤 많았는데 거기만 바글바글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거기 가서 먹었는데 한번 김치찌개 시켜서 먹는데 이렇게 턱 떴는데 뭐가 턱 걸리는 거예요 보니까 돼지고기가 바닥에 쫙 깔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딱 먹었는데 아 이거는 그냥 뭐 거의 뭐 사골 전골 수준으로 우려낸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물반 고기반 진짜 육수 네 진짜 돼지고기 육수 네 그래서 그거는 이거는 그냥 단순히 잠깐 끓여서 된 게 아니라 오랫동안 끓여서 된 거다 근데 그 순간 아 어쩌면 이것도 부동산과 일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어떤 개발 압력이라든지 어떤 미래 가치라든지 네 다 같은 땅처럼 보이지만 네 결국에는 그 숨어져 있는 입지 가치가 이 돼지고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책에 썼습니다 이야 숨어있는 입지 가치 국물 밑바닥에 깔려 있던 돼지고기가 그 숨은 가치였다 네 아 그거 읽는데 이야 이거 너무 찰떡궁합이다 정말 멋있었다 결국은 이건 박사장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미래의 송희구가 네 송희구한테 박사장님으로 얘기해서 하셨던 말씀인데 여러분들도 그런 김치찌개 정말 맛있는 김치찌개 같은 그런 부동산을 좀 수리하시기 바라고 그런 좀 인사이트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이야 그래서 지금 결국은 토지를 시작하셨었는데 네 토지를 처음 구매하셨을 때 생각나세요? 네 그때 생각납니다 이 책에 나온 그 에피소드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때 첫 저에게 매도하려는 분이 굉장히 나이가 있으신 어르신이었는데 되게 농사를 많이 하셨던 분이었어요 네 근데 그때 그 토지를 매입하려면 어떤 지역은 뭐 절대 그때는 절대 농지였죠 절대 농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거나 그렇죠 아니면은 그 농어촌 공사를 통해서 그런 다른 분께 농사를 맡기거나 그랬어야 되는데 그렇죠 마침 저희 외삼촌이 농사를 되게 좋아하세요 은퇴하셔가지고 그래서 그 분하고 저하고 그분이 평일엔 짓고 제가 주말에 좀 가서 보는 그런 형태로 매입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딱 봐도 이게 농사짓지 않게 생겼어요 그냥 그냥 좀 피부도 까맣고 뭔가 우락부락 해야 되는데 뭐 저는 그런 거의 약간 어떻게 보면 좀 희끄무리하다 보니까 네 약간 멋진 그런데 피아노에서 재즈 피아니스트 좀 생기셨잖아요 아 그래가지고 그 할아버지 분께서 좀 내가 열심히 농사 지은 땅을 어떻게 너가 지을 수 있겠냐는 눈초리로 좀 바라보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진심을 담아서 이거 농사 잘 지을 거고 그리고 어르신께서 그렇게 읽어오신 땅을 제가 뭐 헛되이 쓰지 않겠다 이런 말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분은 사실 그 자녀분들에게 증여를 하려고 했는데 자기분들이 원하지 않았대요 땅은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뭐 증여세도 내가 내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매도를 하게 되셨는데 그 할아버지의 그 깊은 주름이라든지 그 표정이라든지 그리고 여기에 가운데 여기 가슴에 그 주머니 주머니에 볼펜을 딱 꽂고 계셨거든요 그것까지 되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걸 딱 뽑으셔서 사인을 하신 모습까지도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그 땅을 사셨는데 얼마짜리였어요? 3개는 나오진 않던데 그게 그때 다에서 한 1억인가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매도 하셨어요? 안 했습니다 아직 갖고 계세요? 네 첫 투자 물건들은 보통 매도를 하셨었는데 야 갖고 계시구나 지금 농밭인가요? 네 아직 농밭입니다 아직도 농사 잘 짓고 있고요 저희 집에서 드시는 쌀도 거기선도 지은 쌀인가요? 근데 저희 현대인들이 쌀을 별로 안 먹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쌀은 저랑 같이 지어주시는 이모부 드리고 그리고 부모님 드리고 나면 되게 많이 남아요 근데 제가 군생활을 파주에서 했는데 파주에서 제가 보육원으로 한번 봉사활동을 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그 보육원 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이들한테 그 정어린 눈빛으로 바라보지 마라 불쌍한 애들 바라보듯이 바라보지 마라라고 했어요 이 아이들은 불쌍한 아이들이 아니라 뭐 그 다 열심히 살아가는 아이들이다 근데 거기 또 봉사활동을 하고 나서 또 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또 오겠다는 말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아이들은 많은 봉사활동 하는 사람들이 왔다가 한 번만 왔다가 그냥 가는 사람들을 워낙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정을 붙이는 거에도 어떻게 훈련이 돼 있고 그런 감정적인 선이 어떻게 딱 그렇게 고정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게 되게 안타까웠거든요 그래서 그 군대 때 봉사활동 했던 그 보육원에 쌀을 한 절반 이상 기부하고 있어요 멋집니다 파주 몇 사단이었어요? 저는 1군단이었습니다 1군단이었구나 분산 쪽 제가 25사단이어서 저희 상급부들이 하나요? 1군단이 근데 1군단 아래 1여단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적성에 있었거든요 저 적성에 있어요? 네 25사단 많이 만났어요 마질이라고 여기 맨날 적성에 모이잖아요 버스 탑니다 네 그래서 버스 타서 뭐 이렇게 문산 가서 기차 타고 가고 막 그랬는데 저랑 같은 데 근무하셨네요 같은 군대 생활을 했네요 같은 곳에서 네 그래서 이제 토지로 시작을 하셨고 이제 확대를 하셔서 이것들을 보면 중간에 또 여의도 증권가에 계신 친구분과에서 또 아파트 투자로 또 확대를 하는 과정이 나오잖아요 네 그 과정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하루는 그 제 아이가 한 4살쯤 될 때쯤에 아 이제는 좀 정착을 해야겠다 제가 월세로 계속 이사를 다녔거든요 처음에 천에 50만원 45만원인가 그때 그렇게 월세를 살다가 근데 아이를 낳는데 네 그 오피스텔에서 막 담배를 피우는 거예요 복도에서 복도에서 네 젊은 친구들이 있으니까 막 뺄 수 있을 것 같아 네 그리고 새벽에 누가 초인종을 눌러요 잘 뭐 술 취해가지고 네 술 취해가지고 자기들인 줄 알고 똑같아요 모의관계 네 아 그래가지고 그거에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고 일단 담배 냄새가 굉장히 컸죠 아 애들 있으면 정말 스트레스 받죠 네 그래서 아 진짜 집이 하나 필요하구나 해가지고 집을 보려고 했는데 아 그때가 2016년 17년쯤이었거든요 그래서 아 근데 집을 보려고 했는데 되게 어떻게 보면은 토지에 비해서 쉽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아 나는 오픈북을 보고 하는구나 실거래가 뭐 있고 다 나와있으니까 하겠지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그때 크게 반성을 했어요 이런 자만심은 어디서 나온 건가 나는 겸손하고 항상 그런 부족한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부동산 몇 년 했다고 이렇게 자만해질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 그 저한테 멘토가 되어주신 그 박사장님도 찾아가고 그리고 증권가를 다니면서 투자하고 있는 설렘버핏이라는 친구는 완전 실존 인물이고 여기서 했던 말 그대로 해준 친구거든요 아 진짜 실존 인물이요? 네 반갑네 궁금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나서 이 집값이 영향을 미치는 게 과연 무엇이냐 그래서 그런 질문을 많이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저는 집이라고 하면 뭐 여기 있고 직주군접이고 뭐 이런 이게 전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집값도 어떤 뭐 미래가치가 있고 그리고 뭐 어떤 학교 학군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고 또 어떤 유동성 금융 금리 이런 거에 또 복합적인 거라서 그때 처음 아파트에 대해 좀 공부하게 된 것 같아요 그 설렘버핏은 혹시 유명한 사장입니까? 활동하는? 아니요 그냥 일반 네 일반인 증권맨 네 증권맨인데 그 부동산 투자도 같이 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그러면 그 아파트를 산 게 실고주짐을 처음에 사신 거예요? 투자를 사신 거예요? 어 일단 어떻게 보면은 서울에 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거를 사놓고 저는 계속 수원에서 살았어요 수원에 살았거든요 결혼하고 나서 서울에 집 샀던 게 재건축 대상 아파트예요? 아니요 그냥 일반 아파트입니다 일반 아파트 네 한 10년차 아파트예요 10년차 아파트를 전셋기구 매몰이지 네 본인은 수원에서 월세요 월세로 네 책에도 이런 조언이 나오죠 네 그 친구분이 했던 서울에 집을 사고 싶은데 어 한 해 팁이 될 텐데 이것도 뭐 이렇게 그 예를 들어 몇 분 말씀하신 것 같아서 이해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친구가 해줬던 그거 있잖아요 서울에 집을 사고 싶은데 네 집은 낡았어 어 근데 새 아파트는 갖고 싶고 새 아파트는 살고 싶고 네 네 서울에 아파트는 살겠고 네 그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조언을 해주세요? 어 제가 오피스텔 살다가 그 집을 매수 서울에 있는 집을 매수하고 어 오피스텔 살 수 없어서 그 수원에 새로 지은 네 아파트가 있었어요 네 거길로 다시 월세로 이사 갔어요 어 그래서 직장이 수원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계속 살다 보니까 꽤 만족스럽더라고요 뭐 집도 새 거고 또 커뮤니티도 잘 돼 있고 네 어떤 아파트다 보니까 확실히 오피스테라고는 좀 분위기가 달랐어요 그렇죠 네 아이들이 달라요 입장이 아니라 네 거기는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살아서 담배도 많이 피우고 그랬는데 여기는 전혀 그런 게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아 사람들이 왜 아파트를 살려고 하는구나 그때 처음 알았어요 네 근데 제가 월세를 그 살려고 하는 이유는 그 어떤 전세금이 묶여있으면은 어쩔 수 없이 그 돈이 묶여있는 건데 네 자기가 쓰고 싶을 때 그 돈을 어떻게 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월세를 택했고 제가 그때 50만원씩 내고 아파트 내서는 좀 더 올라왔거든요 한 80만원인 걸로 올라갔어요 근데 예를 들면 제가 80만원 돈을 내고 있으면은 어 1년이면은 거의 천만원이거든요 그렇죠 거의 60만원 천만원 네 천만원 제 연봉 대비 천만원은 굉장히 큰 돈인데 그렇죠 다르게 생각해보면 천만원 1년 천만원이면 10년이면 1억이에요 네 10년 동안 부동산이 1억보단 더 오르거든요 그렇죠 네 요즘 막 1년에 1억씩 오르고 있지만 그래서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계속 월세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걸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월세라고 무조건 다 아까운 돈이 아니고 무조건 나가는 돈이 아니고 은행에 이자를 내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그냥 집주인한테 월세를 내는 게 더 날 수도 있어요 집주인은 어떻게 협의가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진짜 커피가 가능하죠 멋지다 이거 은행 이자는 어떻게 네고가 안 돼요 네 딱 정해지면 정해지는 거고 이거 못 내면은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월세로 살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너무 멋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공감이 되시는 분들은 무릎을 지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아직 어떤 의미인지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은 공부를 조금 더 해보시면 좋고 책 통해서도 많이 풀어놓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서울에 집을 갖고 싶은데 당장 서울에 새 아파트는 너무 비싸잖아요 너무 비싸기 때문에 좀 초기에 좀 아직까지 재건축이 진행되기 전 아주 초기에 구축들을 사는 거죠 좀 저렴하니까 근데 그것들은 나중에 확실히 재건축이 된다는 아마 확신이 좀 있어야겠죠 근데 그것도 비쌀 거예요 비싸기 때문에 들어가서 하는 것들보다는 그거를 뭐 월세든 전세든 세팅을 해놓고 사두고 나는 말씀하신 대로 새 아파트 살고 싶으니까 좀 저렴한 지역에 새 아파트 월세로 살게 되면은 이게 세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새 아파트 월세 살고 있는 동안에 이 또 구축 산원 재건축 대상 아파트는 점점 재건축 시기에 임박할수록 가격은 올라갈 것이고 나중에 또 재건축 됐을 때 입주할 수도 있는 것들이고 그런 투자 책에서 설명돼 있더라고요 너무 감정받았고 셜렌버핏? 그 친구가 진짜 별명인가요? 아니면 만들어야 되신 애칭인가요? 실제 별명입니다 실제 별명이요? 네 근데 월세 사는 거는 제가 그때 그 결혼 초기에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월세 살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니까 잘 된 선택이었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막 여기저기서 대출을 받고 전세를 살았다면 조금 힘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제 처음에 전세로 시작을 했었고 월세는 한 번도 안 살아봤었어요 지금도 이제 지금도 그냥 월세는 안 살고 있는데 회사 사무실 차리면서 월세라는 것들을 처음 경험해 봤는데 이게 괜찮더라고요 집주의라는데 소유자한테 월세 받으니까 요구할 거 요구할 수 있어 네 맞습니다 뭔가 해달라고 이번에도 새로 사무실 주거용 업시터로 가는데 딱 봤더니 12년차 주거용 오피스테인데 보일러가 12년차가 된 거예요 그때 보일러는 아시겠지만 8년차에서 10년차가 한번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했죠 이게 전세만 얘기 못했을 거야 월세니까 요거 교체해 주시는 게 말고 보호는 안 될 것 같다고 했더니 생각해 고의하시더니 그냥 바꿔주셨더라고요 입장 전에 네 그런 게 가볍 아까 협의가 가능하다는 게 그런 얘기입니다 은행하고는 짤 없어요 그냥 그냥 받고 이자 칼같이 내야 되고 안내명 어김없이 경골장 날라오고 계속 못 내게 되면 경매 넘어가는 겁니다 짤 없어요 그런데 집주인과는요 가끔 가다가 어려운 사정을 얘기하면 특히 이런 상가 상가 오피스 이런 거는요 임대를 유예해 주시기도 하세요 깎아주기도 하시고 은행은 절대 깎아주는 거 없어요 IMF가 온다고 깎아주고 안 깎아줘요 금융위가 왔을 때 깎아줬을 것 같죠 이자 더 올렸어요 그때 그런데 집주인들은 사정 다 줘요 서장훈 착한 진대인이라고 하는데 그때 한번 작년에 코로나 터졌을 때 임대료 두 달인가 안 받은 적도 있었잖아요 물론 거기는 옥상에 옥에 광고판이 있었기 때문에 메인 수입이 옥상에 옥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긴 했었지만 그런 부분들도 좀 있었던 것 같기 때문에 아까 그 말로 모셨던 것 같아요 협의가 가능하다고 월세 사는 것들도 한번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다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토지에서 아파트에서 그리고 많은 분들이 희망하시는 게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고 하는데 건물주 땅에까지 가신 거예요? 지금은 다 매도하고 없거든요 제가 건물에 대한 경험이 몇 번 있는데 한 번은 경기도에다가 경기도에다가 빈 땅에다가 상가를 한 번 올렸었어요 상가를 올리고 월세를 다 맞추고 그냥 이걸 그냥 가져갈까 하다가 약간 회사 일이랑 너무 힘들어서 그냥 다 매도를 씁니다 관리하는 게 힘들죠 근데 그게 재밌더라고요 큰 수익은 나진 않았어요 저는 왜냐하면 그 짓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완전히 제 제 10년치 정신력을 다 뺏어가는 듯한 10년이 늦는다는 게 딱 맞더라고요 아마 이제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고 주변에 들으신 분들 많을 텐데 그러니까 다신 안 짓는다고 하시면 많죠 다세대 주택도 마찬가지고 신축한다는 거는 리모델링하고 차원이 다르고 신축은 진짜 굉장한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고 특히 건축업자들하고도 굉장히 맞습니다 민어가도 힘들지만 민어가야 돈 쓰면 되는데 어떻게든지 비싼 업체 써가지고 근데 건축주가 되면 건축하시는 분들하고 정말 시공하시는 분들하고 너무 힘드시더라고요 보니까 네 동네 민원도 진짜 많았군요 그렇죠 그 민원 처리하느라 거기에 이장님이 계셨거든요 이장님한테 진짜 과일 몇 박스를 갖다 드렸나 몰라요 그리고 그 또 건축 회사에서 아 추가 비용 든다 항상 그러죠 네 중고 안 지켜주잖아 맞지 마치 추가 비용 계속 들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다 지었는데 물이 새는 거예요 그렇죠 하재보소자 그거 진짜 스태스 쩌리나 맞아요 네 근데 비 새는 게 정말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지붕을 완전 어떤 교체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네 아무튼 힘든 과정인데 그래도 뭐 이제 일반인들은 경험할 수 없는 경험을 한 거죠 네 무에서 유를 만드셨으니까 네 또 토지를 아셨으니까 또 신축할 수 있었겠죠 또 네 그렇겠네요 그래서 또 하나는 서울에다가 어떤 집을 지었는데 어 갔어야 돼? 다 가고 뭐 이런 거? 네 거기도 사실 뭐 제가 어떤 큰 돈을 벌겠다 이것보다는 뭔가 사람이 살 수 있는 집을 좀 짓고 싶었어요 어 어 그것도 근데 여기는 서울에다 짓다 보니까 더 심하더라고요 거긴 다 붙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원래 공사기간이 뭐 한 9개월이었는데 한 1년 6개월로 늘어났어요 웬만한 오피스텔 건축기간이 아 거기 있는 분들이 그냥 지나치지 않더라고요 아 그럼요 네 근데 그게 너무 시끄러워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싶었는데 그래서 어 그 그 공사하는 그 일정을 10시부터 한 5시 사람들이 집에 없을 때 했는데 그렇죠 그렇죠 막 어떤 분들은 밤에 오더니 시끄럽다고 아무도 없는데 밤에 오더니 막 전화해서 시끄럽다 여기 어떻게 할 거냐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은 다분히 악의적인 의도가 있었어요 그렇죠 뭔가 또 바라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도 다 사람이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참 울고 웃고 하는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하실 거예요 아 이제는 아 거기에 좀 되었는데 네 그런 것까지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건축주를 만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또 제가 상가를 상가를 분양받거나 아니면은 어떤 창업을 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도 거기에 임차를 맞추는데 예를 들어서 홍대 상권이다 그런데 홍대 상권이라고 다 같은 홍대가 아니더라고요 어느 순간 사람이 없는 구간이 있어요 그렇죠 없어요 맞아요 네 갑자기 사람이 딱 없어지는 구간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구간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맞아요 그리고 또 제가 한 번은 삼성동에 좀 부지를 알아보러 다녔는데 그 부동산 중개인 분께서 여기는 삼성동이니까 무조건 믿고 들어가야 된다 여기는 뭐 GBC 때문에 여기는 뭐 전 세계의 중심이 될 곳이다라고 하는데 막상 가보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또 느낀 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잠실에 롯데타워가 있는데 그렇게 강력한 상권이 있으면은 오히려 거기로 다 빨려들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잠실 상권이 어떻게 보면 방이동이나 뭐 그쪽 먹자 골목 빼고는 다 롯데타워로 다 흡수됐거든요 그래서 아 이렇게 큰 상권이 있으면은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방인동에서도 지금 살아남은 업종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리바게트랑 싸워서 이긴 빵집처럼 굉장히 요즘 트렌드한 거 많이 들어왔거든요 네 계속 새로 생기고 있어요 송리단계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것들은 그래도 경쟁력이 있는데 왜냐하면 롯데오리타웨이 없으니까 롯데오리타웨이랑 똑같은 업종 들어오면은 무조건 지수 밖에 없죠 옛날 프랜차이즈 식당들 못 이겨요 절대 그냥 차별 경쟁력 없으면은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 포인트 삼성동도 저도 이제 워낙 좋아하는 입지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지비식 처음에 이제 발표할 때 삼성동에 땅 한 평 무조건 가져라 라고 강의를 한 5년 동안 하고 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러실 분도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삼성동이 되게 커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블록 중에서 삼성동인데 청담동인 지역도 있고 신사동인 지역들도 있고 막 논현동도 있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블록 잘 보셔야 되는데 메인 대로가 있고 안쪽도 되게 공간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분명히 분리하셔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사람이 진짜 걸어가지 못하는 길도 있고 강남이 참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평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오히려 지금 신도시들은 다 평지인데 강남은 신도시 개발한 택지인데도 평지가 아닙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평탄한 작업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다고 하긴 하던데 평지가 아니기 때문에 평지가 아닌 것도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절대 용도를 못 바꾸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일종 중어인데 거기 상가 못 들어가거든요 거기 괜히 꼬시는 분들이 있어요 조금씩 상가권이 확대는 데만 그러면서 그리고 이제 아무튼 그런 부분들 주거로서는 좋은 입지인데 상가로서는 조금 매력적이 떨어지는 입지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청담동 삼성동의 건물 갖고 싶어 이러시는 분들은 좀 조심하실 필요도 있을 것 같겠네요 네 좋습니다 아무튼 너무 좋은 현실에서 나오는 정보들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책에 나온 재테크에 대한 얘기들이나 얘기도 풀어봤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저는 이제 이 책을 무조건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리고요 아마 이 책을 제가 읽어보려고 추천드렸잖아요 읽어보는 순간 저한테 감사하시게 될 겁니다 소설로서도 재밌고요 재테크적인 측면에서 재밌고 인간적으로도 그러니까 아마 지금 2시간 동안 얘기 말씀 나눈 것들을 들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인간적이고 진솔하세요 그러니까 좀 과장된 것도 없으시고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시는데 거기서 더 감동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웬만하면은 이제 이런 소설책을 보고 그렇게 추천들을 보통 안 드리거든요 소설은 다 호불호가 나뉘기 때문에 근데 이 책은 호불호 없어요 그냥 다 재밌어요 누가 보더라도 소설을 좋아하시는 분도 재밌고 글도 잘 쓰세요 그러니까 이게 재테크하시는 분이 글을 썼다고 무시하실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분 분명히 책도 많이 읽으신 분 같고요 그런 또 어떻게 보면은 문학적인 감성도 풍부하신 분입니다 글을 정말 잘 쓰세요 그래서 정말 흡입력 있게 그리고 이게 쉽게 읽혀요 저는 어려운 글을 쓰는 것보다 쉽게 읽히는 책을 되게 좋거든요 너무 쉽게 읽힙니다 그래서 이거 한 권 읽는데 저는 한 시간도 안 걸려요 솔직히 너무 잘 읽고 재밌어요 쭉쭉쭉 넘겨지니까 그리고 등장인물들도 캐릭터가 명확하기 때문에 이해도도 빠르고 그리고 정말 변화하는 과정도 너무 재밌고 아무튼 좀 재테크 차원으로도 재밌고 재미로도 재밌어요 그래서 책을 꼭 추천드린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마 이 책을 보신 분들이나 송 과장님, 송희구 작가님을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부러워할 것 같아요 투자적인 측면이나 성공했다는 측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아마 후배들이 멘토로 찾고 싶고 배우고 싶고 이런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조금 좋은 얘기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일단 소비 패턴을 좀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소비 패턴을 바꾸자 저는 종잣돈을 모을 때 일부러 일할 시간을 없애고 회사 끝나고 아르바이트를 했고 그래서 그런 돈을 쓸 시간 없이 저를 통제를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기분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닌 뭔가 자기 자신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 소비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도 회사 생활 한 11년째 하면서 되게 후회되는 것 중에 하나가 회사는 그냥 내가 난 부품이다 난 뭐 그냥 여기 그냥 다니는 거다 어쩔 수 없이 다니는 거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어느 순간 이 노동의 소중함을 알게 됐어요 아이러니하게 지금 자산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오르고 있는데 그 와중에 노동의 소중함을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되게 박탈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꽤 많을 텐데 안 그러셔도 될 것 같아요 항상 이런 기회는 항상 오고 늘 그래 왔거든요 그래서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세상 답사기 채널을 보시는 분들도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천천히 준비하시면 기회는 항상 오게 되어 있습니다 워렌 머핏도 얼마나 몇십 년 동안 투자하면서 우여곡절이 많았겠어요 근데 그게 다 뭐 독서를 하고 그리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렇게 같이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 자유 이루지 않았을까 싶어요 너무 좋습니다 이게 좀 재테크나 성공에 대한 구체적인 노하우가 아닌데 생활하는 거 갖추고 구체적으로 풀으셨잖아요 작가님다운 정말 멋진 재현이었던 것 같고요 소비 패턴 그리고 회사의 노동력을 중요시 여기자라는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100% 공감하는 게 월급을 받는다는 게 굉장히 저는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특히 이번 코로나19 하면서 자영업자분들 제 주변에 정말 많으시고요 아까 진짜 빵집이나 해볼까? 치킨집이나 해볼까? 빵집만큼 조회하고 싶어하는 게 치킨집이잖아요 기술이 필요 없다고 떡볶이집이나 해볼까? 이런 분들 많은데 실제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주변에서 그렇게 해볼까로 하셨던 분 중에 거의 다 폐업을 하시거나 다른 오히려 또 월급적으로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요 그만큼 힘듭니다 왜냐하면 미생에 나온 대사처럼 지옥이거든요 여기는 전쟁터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옥에서는 살아남는 방법이 없어요 정말 이미 작정을 하고 이미 성공한 상태에서 나오지 않는 이상 그래서 월급을 받는다는 게 이번에 코로나 2년 동안 제가 느꼈던 것 중에 하나예요 엄청난 파우더라고요 심지어 지금 월급 받는 분들은요 월급이 올랐어요 너무 아이러니하게 대기업들은 잘 됐거든요 지금 올랐죠? 네 좀 올랐어요 지금 대부분 올랐고요 인센티브도 많이 나왔더라고요 잘 나가는 기업들 같은 경우 우리 기업은 안 올랐는데요 그거는 이제 그런 기업들도 있지만 적어도 주식시장에서 해제됐던 그런 기업들은 다 잘 됐어요 왜냐하면 또 물량도 더 많이 팔리기도 했고 대기업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 월급의 소지가 많은 게 대출이 안 나오는 상황에서 이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줄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대출 이자가 올라간다고 했을 때 아마 이자 원금 갚으셔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월세의 중요함을 분명히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업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가 저도 늘 그것부터 여쭤보고 전업 투자하시는 분들 있으면 생활비가 어떻게 충당하냐고 이게 부동산으로 있는 거랑 생활비는 또 다른 개념이거든요 뭔가 그 정도로 쓸 수 있는 돈들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은 주식으로 하고 있어야 라고 하는데 그럼 그게 황당해를 들리는 거예요 주식에서 어떻게 월세를 받아요 배당 매달라고 세팅한 것도 아니고 정기적으로 약정한 채권 수익률이 있는 것처럼 부자들은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거기는 약정된 수익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채권 금리가 1% 2%밖에 안 돼도 그들은 거기서 생활비를 받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큰 돈을 세팅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주식에서 생활비를 어떻게 벌어요 부동산 월세받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월급의 중요함을 굉장히 크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설프게 전업 투자가 되시는 것들보다는 송 작가님처럼 뭔가 진짜 노동의 소중함 활용하시면서 하시는 것들 제 개인적으로도 추천드리고 싶고 그러네요 너무 훌륭한 분 같아요 어떻게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진솔하고 경험해서 나올 수 있는지 너무 좋았습니다 아무튼 저도 이제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얘기를 통해서 저도 지난 25년 동안 직장생활을 한번 돌아보게 됐고요 정말 많이 배웠고요 정말 따라하고 싶고 저도 이제 그러네요 저도 꼰대가 됐지만 또 한다가 되지 않기 위한 제 생각을 주입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저도 잘 안 되고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고 그렇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제 꼰대를 주입시키는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이렇게 좀 새롭고 참실한 분들 창의력이 높으신 분들 만나면서 저도 굉장히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하는 노력들만큼 여러분들도 좀 이런 방송을 통해서 새로운 창의적인 생각들 할 수 있는 좀 말랑말랑한 생각들을 갖고 마음가짐을 가두시도록 좀 그렇게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직장인분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느끼는 거는 그 직장인 동료들끼리 막 주식 얘기하고 뭐 좋아 뭐 좋아 뭐 사 뭐 파로 막 이런 얘기 하시는 건 사실 전 재테크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진짜 재테크를 하려면은 거기에 깊게 파고들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어떤 단톡방이 있더라고요 엄청 많죠 네 근데 그 단톡방에서 저는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단톡방에 탈퇴하시고 그런 어떤 시끄러운 소리들을 그냥 다 떨쳐내시고 본질에 집중하는 게 좋거든요 근데 제가 다독다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팟방 여기 거의 처음부터 거의 다 들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눈을 뜰 수 있었고 제 중심을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검증된 채널 검증된 그런 검증된 분이 하시는 방송이라든지 책을 보시는 게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본인 홍보하시라니까 저 홍보하시라니까 정말 반듯한 거 아닙니까 이건 짜고 치는 곳에도 아니라 제가 더 감사하네요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계기를 만들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저도 단톡방은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단톡방 하나도 운영하지 않거든요 근데 거기에 물론 이제 유료 단톡방도 있고 해요 그래서 뭐 청약 정보라든지 정보가 나오기도 하는데 거기에 올라올 정보면 여러분들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더 값지고 더 빠르시길 또 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모든 전국을 다 모든 상품을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단톡방에 나온 정보가 있긴 한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단톡방에 지금 보통 1000명 1500명 심지어는 몇 천명 돼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분들보다 빨리 하실 수 있을까요 거기에 또 글을 올리시는 분들은 또 그분이 처음이 또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것만 생각해 보셔도 단톡방은 아마 좀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 심심하시니까 그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대단하신 분이세요 제가 모든 면에서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의사결정이나 말씀하시는 것들이 제가 제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 다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것 같아서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 책이요 드라마라도 제작될 겁니다 신나게 또 쓰고 계신다고 하고요 또 웹툰름도 나올 것 같고 영화도 나올 것 같고 아마 방송처럼 많은 일을 칠 텐데 제가 그래서 초기에 모셨습니다 아마 이제 제가 만나 뵙기도 힘드신 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유퀴즈도 나오실 것 같고 라디오 스타트 나오실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요즘 스루파가 그렇잖아요 아무튼 이제 제 방송에 초기에 보실 수 있어서 영광이었었고요 아무튼 이 책 보시면 제가 왜 이런 극찬을 했는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책 보시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 갖고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